딱 그 그 제목을 형 그렇게 하면 되잖아 원수만 가질 수 있는 총 딱 그 대목 나오잖아 바로 유화강 나오죠 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방도 피 엄청 튄다 옆 삼거리 반피 적배 삼거리 큰속적은 있다 마이웨이 적배 넣었다 적배 넣었어요 뽀나 없다 뽀나 빅 먹었쥬 짝통이겠죠 뭐 반전화 아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뭐야 셔터빙 와 1층 바니쇼 하나 큰 인디 있어요? 큰 인디 있어요? 하나 바니쇼 하나 그 짝도 위에 있어요 짝도 위에 컷 하나 더 컷 적바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큰 인디다 큰 인디 큰 인디 컷 큰 인디 말 좀 해줘요 여기 제가 뺄 것 같고 큰 인디 큰 인디 큰 인디 큰 인디 큰 인디 끄세요 끄세요 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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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세요 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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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다 꺼 끄다 꺼 어 네도 둘 다 오시네 3거리 있어요? 3거리 3거리 차 아아 2이고 하이니 안녕하세요 적배둘 반셔 반셔 1 3거리 차 1 반셔 1 이 사람이 3거리 아니었나? 아닌가? 반셔 누구야? 아 우리표입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역시 원수만 드는 총을 들어서 그런지 파워가 센데 좋아 좋아 아우 진짜 맞빙 올리빙에 까주면 개구리를 나가주는거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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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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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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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다크웟 1,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